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편의점 면 정리를 좀 더 먹어서 맞아요 물… 너무 맛있다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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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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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먹어볼게요. 한 번씩. 한 번씩 먹어볼 것 같아요. 한 번씩 먹어볼게요. 와 예쁘게 먹어볼게요.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쫀득하네요 쫀득하네요 치즈는 쫀득한 맛이에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바삭바삭 계란 당면이 아주 쫄깃해요 오징어 계란 매워 크지? 크지? 매우니까 불어먹게 돼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은데? 응 뜨겁지도 않은데? 응 매우니까 불어먹게 돼 먹기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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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